safely 둘 셋 쐬끄꾸 eco nap 안녕하세요 드림캣처 지유, 수아입니다 빰 네 여러분 이제 여보세요. 딱 보이시나요. 저희 눈앞에 이게 무엇일까요? 부정 이것은 바로 인썸니아 공식 일기 키트입니다 네 일단 정말 감동적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표현이 필요해요 맞아요 일단 심플 이즈 베스트 더 그 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자 자체가 일단 저희 인썸이야 저희 공식 색 드림캐쳐 공식 색이 이렇게 다 담겨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열릴 때 이게 뭔가요 지윤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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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밝은 날이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보이나 이거 보여? 노란 날이 뜨는 거야? 어머,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야 어휴, 무슨 날이야 드림캐쳐 날 오케이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홀로그램이 바뀌네요, 색이 색도 바뀌고 오, 진짜 예쁘다 나 무슨 티비 틀어놓은 줄 알았어 정말로 그 반짝임을 또 표현한 걸까요, 혹시? 너무 예쁜데? 드림캐쳐는 영원히 빛난다 이런 느낌인가? 블링블링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숫자와 글씨 보이시나요? 네 이거 설명해 주실까요? 바로 인이 인섬니아의 인 그리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1은 일기 일기를 뜻하는 숫자 1이고요 맞아요 뒤에 숫자 드림캐쳐가 0번이고 그리고 1, 2, 3, 4, 5, 6, 7 번문 멤버들 나의 숫자로 맞아요 지유, 수화 시연 한동 유연, 다미 가현 오케이 자, 이제 한 번 그러면 오픈을 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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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까 저희가 보여준... 카드 네, 카드 이걸 이걸 이걸로 NOவ니 사 먹으세요, 여러분 디딘 어 진짜? 맛있는 거? 응 여기 뒤에도 이렇게 써져있어요 뒤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주시고요 어 서명 안 해주면요?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분실 당하면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어요 오 그렇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뚜루룩 맞다 그 왜 증명사진 찍으면 이런 종이에 나오잖아 맞아 어? 어 지우다 아 포토카드 여기 있는 지우씨와 어후아씨와 저희도 이거 실물로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멤버들 사진은 한번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뚜둔 아 이게 또 나이슨 대로 되어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잘 나왔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우리 지우의 싸인 사인도 이렇게 멤버들의 싸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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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룰이 났다 난리 났어 예우 예우 또 있어 와 진짜 여기 증명사진이 또 있네 어머 하나씩 다 보여줄까요? 보이려나? 카메라로? 보이려나? 쉬용 이거 여러분 증명사진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닌 그 지갑 지갑 안에 꼭 저희 얼굴이 보이도록 그 투명한 곳에 끼어 두고 다니세요 이걸로 수음표 쉬용 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오케이 본격적인 감정을 해봅시다 또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는 거예요 아아 짠 이건 뭐랄까요? 슬리핑타임 생 academy 생 지구 정말 언제 이렇게 섹시한 자세로 사진을 찍었어? 그러게 나 좀 섹시하네 너 여기서 이러고 다니래? 몰라! 정말 고급적이지 않습니까? 고맙! 이 프로스하네요 정말 뚝뚝 떨어지네요 한동! 왜 한동이 나오지? 지금 시연이 건너 뛰신 거예요? 이거 해명 부탁합니다 이거 시연이 왜 건너 뛰었어요? 제가 유현 유현이 되게 예쁘다 진짜 귀엽죠? 다미 다미도 한 골즈였어 한데? 진짜 가현이 얼른 박시하지 아주 그냥 내 스타일인데? 인형 같아 인형 응 우리 단체 사진 아니 이 뒤에 노트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잉? 노트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엔 멤버들 얼굴이 이렇게 화나시겠어요 아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예쁘다 우리가 이렇게 이쁜 곳은 사진 찍었단 말이야? 이쁜데? 자아도치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라 믿고요 예쁘다 좋네 그치? 진짜 예뻐 이건 뭐야? 나 이거 되게 갖고 싶어 우와 인썸니아 배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한번 달아봐요 지금 옷이 너무 두꺼워서 달았어요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였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진짜 되게 고급져요 맞아요 진짜 고급져요 이거 이렇게 딱 차고 다니다가 딱 가습하게 있는 거 어? 어? 알아보는 거 아니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되게 명문구 느낌 어? 야? 어? 너 인썸니아 인썸니아 니가 드림큐 졸고에 인썸니아야?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쉽게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자 이거 한번 꺼내주세요 따단 와 따단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뭔가요? 돋보기인가요? 이 친구와 한인가요? 이 인썸니아 친구와 함께 몸통과 합체를 뭐죠? 머리와 몸통이 합체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기적이요? 아 기적이요? 그 기적 그 기적 내가 한번 믿어보겠어 하나 둘 셋 삐잉 아니야 하나 둘 셋 삐잉 어? 하나 둘 셋 삐잉 뭐야? 노란색 삐잉 오 하나 둘 셋 삐잉 오 이게 뭐야? 잠깐만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뭔데 뭔데? 기다려봐요 그렇죠 아악 보이나? 이것만 볼걸 묻어들리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땡 자 얼굴 보여 봐 자 미운이 오케이 불 켜주세요 팍팍 팍팍 응 좋았어 어 신나게 감사한 것 같군요 좋은 꿈? 신비로운 꿈? 어떤 꿈? 드림캐쳐 꿈꾸다 오는 그런 느낌? 아니 뭐 이런 엇박싱이 다 있어? 어? 나가! 여러분 이거 재밌게 갖고 놀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이크 녹음실 마이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두개 깨야 자 빨간색일 때는 노란색일 때는 녹음실 빨간색일 때는 어떤 버전? 어 어 어 어 밤에 여러분들 잠이 좀 잘 안 온다 싶으실때는 바로 이 아이 이 아이를 머리맡에 두시고 불을 뭐 기본에 따라서 오늘은 한번 좀 살랄하고 무섭고 그런 꿈을 꾸보고 싶다 그런 빨간색 그리고 오늘은 되게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그런 평화로운 꿈을 꾸고 싶다 노란색 이 친구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모두 가져보십시오 전화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의 드림캐쳐의 지유 수아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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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